그 전제하에 NH농계 카드가 3점을 획득하면은 또 NH농계 카드가 우승이에요. 그렇죠. 황교티에서 3초구 선수. 황교티 초구에서 모아냐. 3, 4, 8번의 포메이션. 특점이 되더라도 다음 위치가. 루건뱅크 넣지기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신정주 선수. 루건뱅크 넣지기 황교티 선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3뱅크 아쉽게 빠져나가면서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배치로 시작하는 신정주인데요. 옆돌리기. 옆돌리기. 배전. 살짝 원쿠션까지만 내공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루건뱅크.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옆돌리기. 엄청나게 얇은 두께가 필요한데. 키스. 키스는 안하더라도. 진입 방향이죠. 예의있게 인사합니다. 자, 경기. 또 조급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살짝의 키스. 자, 4대1 앞서야 된 신정주. 완벽하게 코너에 진입해야 되는. 와, 옆돌인데. 부드럽게. 잘 만들어냈어요. 네. 엄청난 고급 기술을 보여주는 신정주에요. 조금은 얇은 두께로 출발했기 때문에 3쿠션 이후에는 내공에 힘이 빠지면서 좁혀오는 과정을 정확하게 잘 보여줬습니다. 자, 타임아웃. 자, 하영공 오른쪽으로 세워치기는 자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자, 하영공 오른쪽으로 세워치기는 자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자, 하영공 오른쪽으로 세워치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신정주 선수가 하나카드에 버티는 선수가 아닌 팀을 이끌어가는 선수입니다. 자 신정주 선수 앞으로 넉 점 남겨놓고 있구요. 바깥 돌리기 파이브 쿠션인데. 뒤에 키스가 있어도 걱정 없죠. 자 연속 득점. 확실하게 일접구와 내공에 속도 안배. 모든 조화를 잘 이룬 바깥 돌리기. 이번에는 8항공. 파이브 쿠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은 얇아야 되지만은. 오 바로 갑니다. 짧게 빠지죠.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났어요. 8대1. 5세트 6세트는 박인수 안지훈 선수가 각각 하이런 7점씩을 뽑아내면서 세트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황대키 선수도 지금 7점 차입니다. 충분히 황대키 선수도 어떠한 느낌만 좀 온다면은 7점은 충분히 가능한 선수예요. 2배급. 3윙 연속 풍타. 조금은 강력하게 출발하다보니까. 혜전력이 1,2 쿠션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신정수 선수에게는 앞으로 수업점만 남아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카드의 라인업을 보면 신정수 선수가 7세트를 책임지는 라인업이 상당히 많이 구성되는데 그만큼 신정수 선수도 경험이 어느 베테랑 선수 못지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좋은 선수예요. 자 옆돌리기 득점 정수기 그리고 매칭포인트 자 황덕혜 선수기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지요. 자 어렵진 않지만은 하얀공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 분명히 함정은 있어요. 두께와 내공의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배치입니다. 출발 자 돌았습니다. 재반물이 됐습니다. 3점 마지막 끝까지 싸운 하나카드의 승점 2점 그리고 스마이 그래도 변화 끝에서 두 세트로 연결을 가주면서 승점 1점이라도 지금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2라운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3번의 라운드가 더 있는 하나카드 입장에서는 마무리도 잘해야만이 3라운드의 새로운 조약을 알리는 오늘 경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승점 16점으로 일단 2라운드를 마무리하는 스와이 바자. 현재까지는 순이 1위. 그러나 뒤에서 NH농협카드가 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NH농협카드의 승부에 따라서 SY가 승리를 거두느냐고 거두느냐고 상황이 되겠습니다. 4대3 하나카드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나카드는 이렇게 되면서 현재 순위를 공동 6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정규 리그에서 성적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는 하나카드이고 SY는 오늘 저녁 9시 반까지 또 묵묵히 또 기다림이 필요해요. 결정될 때와 NH농협카드의 승부에 따라서 SY의 승부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가슴 졸이면서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는 SY 멤버들이 되겠네요. 네. 여기서 SY와 하나카드에 맞게 됐습니다. 김연석 해소교가 남겠고요. 캐스터 신승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경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